뮤직비베 뮤직비베 생방송 뮤직비베이 네 이번 대기실에는 봄을 부르는 소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슈벡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슈벡입니다 네 레드벨벳분들 신곡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컴백하셨는데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신곡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달콤한 사랑에 빠진 소녀들의 설렘을 담은 곡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부터 새 멤버 예리씨가 함께한다고 들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예리입니다 와 깜찍해 또 뮤직뱅커 처음 만난 팀이 있죠 씨엘씨 이름부터 강요한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씨엘씨는요 크리스탈 클리어의 약자로 후성처럼 맑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리스탈처럼 변치 않은 매력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기대하세요 네 정말 기대 많이 돼요 여기서 두 팀의 포인트 안무 안 보일 수가 없죠 그렇죠 보여주세요 그럼 저희가 먼저 보여드릴까요? 와우 주세요 달콤 황금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 씨엘씨도 보여줘 씨엘씨도 알파시클 하나 포함러 펜페페 러 웃겨 아 정말 봄처럼 상큼하네요 아빠 미소가 나오네요 네 잠시 후 미소 유발 두 팀의 무대가 이어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아 아